자 이제 요번 시간에는 A New Vision of Recovery 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제 다니엘 피셔 박사가 미국의 정신과 의사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다니엘 피셔 박사 지금 나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아마도 80대 정도 됐을 거예요 196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대 초반인가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서 1960년대 중반쯤에 미국의 NIMH,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현병이 발병해서 한번 강제 입원당하고 몇 달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복직했는데 한 해 지나서 또 한번 재발하고 또 몇 달 강제 입원당하고 했다가 그 두 번째 입원했을 때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1960년대 중반쯤의 일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보면 이제 의사들이 당사자들을 너무 권위적이고 소통이 안 되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좀 더 친절한 방식의 치료 서비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는 안고 치료하는 방식 그런 거다. 정신병원의 문을 자기가 열어줘야 되겠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병원의 열쇠를 가짐으로써 정신병원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정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뭐죠 의학전문대학원 미국은 의과대학이 우리나라처럼 학부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대학원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전문대학원 학부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했는 사람들이 대학원을 갈 때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서 의사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게 훨씬 바람직한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의사들이 서로 여러 전공의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의학 안에서도 뭐라 그러나 의사들의 시각 시야가 이제 넓어지죠 우리처럼 학부에서 의사를 의대가 있어서 이렇게 뽑는 건 절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은 그게 성공했죠 학부에서 뽑아서 하던 것을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 과정에 만드는 게 성공했는데 그리고 고시제도도 없애고 성공했는데 의사, 의학은 중간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좀 설치가 막 되어가다가 중간에 정책이 후퇴해서 다시 지금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전국에 한 개 있나요? 남아있고 나머지 싹 다 다 없어져 버려서 다시 학부 과정으로 원위치가 되죠 언제 다시 돌아가더라도 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 과정에서 뽑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원 과정에서 뽑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 피셔 박사가 원래 화학 박사였는데 화학 박사로서 이제 NIMH에서 근무를 했죠 그러면서 도파민을 연구해서 조현병의 도파민 가설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었죠 그러다가 본인이 조현병이 발병했던 거죠 그런데 화학 박사였는데 원래 나왔던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과대학 갈 때는 의학전문대학원 갈 때는 하바드 대학교로 갔나 하바드 대학교에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을 갔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사가 되는데 나중에 전공의 과정에서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 할 때 레지던트 2년 차인지 몇 년 차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레지던트 하는 중에 또 한 번 발병을 해서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총 3번 입원을 당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이분은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처럼 일하는 방식이 아닌 당사자들을 돕는 그러니까 일종의 당사자 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내셔널 임파워먼트 센터라고 하는 요거를 만들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뭐 국립영양광화센터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내셔널 임파워먼트 센터라고 해서 아마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런 민간기관인 것 같아요 민간기관인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인 것 같아요 내셔널 임파워먼트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2007년도에 이 책을 썼네요 A New Vision of Recovery 라고 하는 책을 2007년도에 썼고 그 책을 우리 서초 열린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복귀시설 이 시설장이 박재우 시설장이죠 고기에서 이걸 번역해서 번안해서 지금 국내 보급하고 있는 거죠 저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서초 열린 세상 그리고 박재우 원장이 계속 리커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 자료들을 계속 거기 자기들 수련생을 데리고 계속 번역을 같이 번역해 가지고 계속 자료들을 내고 있거든요 내에서 보급해 주는 거 참 고마운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리커버리 철학 리커버리라고 하는 걸 이제 접하게 된 게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는 회복이라고도 번역하고 저는 잭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리커버리에 대한 내용이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게 학술적으로 등장한 게 1990년이 기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990년에 앤소니 윌리암 앤소니 라고 하는 분이 이제 리커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 리커버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리커버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리커버리를 촉진하는 요소가 뭔지 리커버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논문을 발표를 함으로써 그게 기폭제가 돼서 1990년대 2000년대에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학술 개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 안에 존재하던 용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관심이 없어서 이런 개념이 있는지 조차도 신경을 안 쓰고 지냈는데 이제 1980년대에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를 많이 써냈어요 회복 수기 쓰기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이 회복 수기를 많이 써냈는데 그 회복 수기들을 쭉 읽어보니까 수도 없이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리커버리 하기까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리커버리 하는 과정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는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수없이 나오는 게 아마 우리 식으로 하자면 낫는다는 용어하고 비슷한 게 아닐까요? 내가 낫기 위해서 내가 낫는 과정에서 내가 등등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의 낫는다는 용어하고는 또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리커버리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이 있길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때까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증상에만 그러니까 치료 모형을 가진 전문가들은 증상 없애는 것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 모형을 가진 전문가들은 기능을 높이는 그의 능력과 그의 기능 그의 기능을 높이는 데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리커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90년도에 이제 앤소니가 쓴 논문부터인데 제가 이 리커버리를 접한 건 1993년도부터 이쪽 논문을 접했죠 제가 이제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했는데 석사학위를 했을 때가 제가 84년 85년도에 석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86년 3월에 86, 87, 88 86년 3월에 제가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임상심리레지던트로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들어갔죠 그래서 유급비죠 정신과 레지던트들하고 월급 똑같이 받고 직급도 똑같고 모든 처우가 똑같은데 다만 하는 역할이 다르죠 정신과 레지던트들은 정신과 레지던트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는 거 약물 처방도 하고 뭐 등등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는 주로 심리검사 3년 동안 주로 의뢰된 종합심리검사를 해서 소견서 써주는 보고서 써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주로 진단과 관련된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3년을 그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다 뭐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진단 스스로 상당히 잘 진단을 내린다라고 진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3년간 했던 그 업무를 했고요 그 업무를 이제 했고 80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던 게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수련 받았던 게 86년 87년 88년에 3년간 수련 받고 89년 3월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됐어요 저는 석사학위만 있는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3년 수련 받았을 뿐인데 바로 대구대학교 교수가 됐죠 박사도 안 들어갔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당시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전공 교수를 뽑을 때 제1원칙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는 무조건 3년을 제대로 수렴받은 사람을 뽑겠다 박사학위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3년을 제대로 수렴받은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석사학위만 있고 박사과정 입학도 안 한 상태에서 대구대 교수가 됐으니까 이후에 박사를 어딘가 들어가긴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대 나왔으니까 당연히 고대 박사과정을 지원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하루든 알바든 이렇게 1박 2일씩 서울까지 오르내리면서 박사 수업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텐데 저는 대구에 있으면서 개명대학교 심리학과로 박사과정 진학을 했어요 당시에 선명자 교수님께서 그 학교에 교수로 계셨는데 선명자 교수님의 지도학생으로 들어갔죠 93년도에 선명자 선생님 밑으로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간 거죠 92년도에 시험을 11월달에 원서 내고 해서 12월에 합격을 했더니 바로 선명자 교수님께서 스터디하러 와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하러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처음 이렇게 자료들을 주시기 시작했는 게 이쪽 리커버리에 대한 자료들을 막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읽어보라고 이쪽 문문들을 그래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92년말 93년 초부터 이쪽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선명자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같이 하자고 제안하신 게 우리가 가족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면 환자들이 갈 때도 없고 뭐 할 때도 없고 등등 가족들은 도대체 이거 집에서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지 절절매는데 집에 이렇게 환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가족교육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당시에 유명하다는 가족교육 교재 7권 를 1차로 그냥 우리 글로 번안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그 40쪽짜리 교재를 처음 만들어서 가족교육을 시작했는게 1993년 9월달부터 이제 가족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리커버리 내용을 가족교육 총 처음엔 13회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곧바로 8회기로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8회기 교육 안에 이 리커버리 교육을 강의를 넣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993년도부터 제가 이 리커버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랬고 지금 똑같은 제목의 책이 A New Vision of Recovery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소개된 건 대니얼 피셔가 소개한 거지만 1993년도인가에 윌리온 A&소니가 이 똑같은 제목으로 쓴 책도 있어요 A New Vision of Recovery 라고 하는 책이 또 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당시에 저도 그렇고 개명대학교의 송명자 교수님 그런 지도학생들이 이쪽 책이나 재화를 공부하면서 외국 자료들 번안을 많이 했었어요 1차적으로 같이 이제 수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수업에 발표하고 하기 위해서 좀 더 더 번안해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번안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다들 뭐 그건 1차 번안한 거니까 출판할 만큼 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질적 수준이 그러니까 오역도 많고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공부하는 데만 쓰고 책들을 번안해서 그렇게 하고 다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뭐 글을 올릴 수 있고 그런 시절이었더라면 그런 글들을 뭐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려두고 했었더라면 참 좋았었겠죠 그랬는데 많은 자료들을 번안하고 했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공부하면서 읽고 말고 읽고 말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보급될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이걸 정식으로 뭐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뭐 자료로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하면 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뭐 그런 자료들을 못 내놓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리커버리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여기저기 쓴 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낸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하는 책 제은심리상담센터에서 주문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그것도 정식 출판사로 출판도 못하고 하여튼 그랬던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 속에 리커버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제가 쓴 정식으로 출판은 못했지만 아무튼 제은심리상담센터에서 판매하는 책들 속에 이 리커버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죠 그리고 또 사라이 열쇠 그러니까 다음 카페 사라이 열쇠를 제가 2014년도 7월에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2월까지 카페지기를 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후에 그걸 이제 연지미카이리라고 하는 당사자 활동가 당사자에게 넘겨줘서 지금은 연지미카이리 카페지기를 맡고 있죠 그리고 연지미카이리 카페지기를 맡으면서 저한테 이제 이름 바꿔도 되겠느냐 해서 바꿔도 된다 했더니 희망바라기로 자기가 네이버에서 희망바라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것도 희망바라기로 카페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카페들이랑 그래도 제가 연지미카이리한테 참 고마운 거는 그 카페 안에 제가 쓴 글들을 올려둔 게시판이 다섯 개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 게시판들과 그 속에 있는 글들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5, 6년간 그 카페 활동을 한 7, 8년 카페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글을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외국 논문 같은 것도 번역을 해서 많이 올려뒀고 책 읽고 책도 쿠감 쓴 것도 거기에 많이 올려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글들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글들을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리커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시면 논문들도 번역한 한글을 좀 덜어들어 올려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다음 카페 희망 말하기 또는 옛날 명칭으로 살아의 열쇠 살아의 열쇠라고 카페 명칭을 검색해도 검색이 돼요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고맙게도 초초 열린 세상이 여기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에요 그 중에서 수련기관인데 직종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가 사회복지사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나와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1년간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이 되는 거예요 3년간 추가 교육을 받으면 추가 수련을 받으면 1급이 되는 것이고 1년간 수련 받아서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고 1년에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3명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에 있는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학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독해가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수련생들을 데리고 박재우 시설장이 원장이 같이 스터디를 시키는 거예요 리커버리에 대한 자료들을 나눠주고 번안해와라 해서 그걸 같이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따듬어서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내서 보급을 해 주는 거죠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된 책입니다 이야기고요 제가 남의 책이지만 제가 이 브록에 선적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번역본은 서초 열린 세상에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는 다니엘 피쇼 박사의 A New Vision of Recovery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본을 재편집하면서 제가 여기 재편집했다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리커버리를 리커버리, 괄호하고 재기, 회복, 극복, 성장 괄호 닫고로 용어 번역을 바꾸고 수동체로 번역된 부분을 능동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군데의 번역을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부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편집한 이 책자를 동료 지원과 양성 과정의 기본 학습 교재로 선정하였으며 이후로 본단체의 필독 공부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좋은 자료로 번역하여 보급해 주신 서초 열린 세상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정신장애인인권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까미에서 까미의 지금 대표자 맡고 계신 분이 권호용 변호사인데 그분이 당시에 저한테 이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급하게 부탁해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요 글을 제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까미 이름으로 나가 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목차가 보면 서문 있고 내가 지켜온 가치들 그 다음에 리커버리를 위해 내가 쓴 전략들 사람들과 관계 먹기 그리고 조현병으로부터의 리커버리 그래서 정리해서 영양 강화로 그리고 성장과 리커버리를 위한 영양 강화 모델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리커버리 하는가 이런 식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서문을 읽어볼게요 요거는 쭉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피셔 박사가 이 책을 쓰면서 쓴 서문이죠 다니엘 피셔 박사의 이야기에요 당신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리커버리 할 수 있다 나는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버리 하였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붕괴 경험 이후 지금의 내 삶은 여러 면에서 훨씬 풍성해졌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정신질환이라는 낙인이 내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했다 정신질환은 당신의 삶이나 당신과 가까운 누군가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당신이 정신질환으로부터 리커버리 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과 가족, 친구들이 도울 수 있는 단계들이 있다 여기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붕괴 경험 이후 지금의 내 삶은 여러 면에서 훨씬 풍성해졌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조현병, 조울증 이 문제들을 잘 극복을 해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병으로 인해서 자기는 훨씬 더 성숙되었다 풍성해졌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이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그 대가, 그 결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손해보고 힘든 일만은 아니다 하나의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이다 제가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용어를 리커버리 해놓고 과로하고 재기, 회복, 극복, 성장이라고 구현합니다 우리말로 이런 뜻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한다, 성숙된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 재기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 풀었으면 다시 일어선다 리커버리는 다시 일어선다 라고 하는 뜻이다 내가 이 소책자에서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용한 용어라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보건 체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정신질환이라는 용어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표현하기 위해 다운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쓰는 게 아니다 사이키아트릭 일리스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관행적으로 쓰니까 나도 쓴다 그 이야기죠 나의 리커버리 여정의 첫 단계는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는 주요한 사회적 역할 예로서 학생이나 부모나 근로자수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정서적 고통을 묘사하는 상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상징일 뿐이다 이 고통을 묘사하는 상징이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픈 것처럼 정신도 병들 수 있다는 생각은 19세기에 나타났는데 뇌를 포함한 신체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기계와 같이 본 것이다 사람들은 뇌라는 기계가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생각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이 뇌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의 혼란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당뇨병 같은 신체질환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흔히 정신질환과 당뇨병을 비교하는데 이는 당뇨병이 단순히 인슐린 결핍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 논쟁은 몇 가지 이유로 사라졌다 첫 번째 이유로 당뇨병은 신체와 정신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라는 증거가 나왔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일련의 화학적 반응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이를 화학적 불균형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나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나의 마음과 신체와 정신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리커버리를 위해서 나는 내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과 성취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단지 뇌의 문제, 단지 화학 물질의 문제로 이해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내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과 성취가 필요하다고 모든 면에서, 단지 화학적인 면에서 신경전달 물질 면에서가 아니고 나는 내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과 성취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나는 화학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라는 슬로건이 한창인 나는 화학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역주 해놨네 1번 역주를 잠깐 읽어보자면 미국의 다국적 화학회사인 듀퐁의 슬로건이었음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슬로건이 어떤 모양이에요 제약회사, 화학회사의 슬로건 나는 화학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라는 슬로건이 한창인 1950년대에 자랐다 나는 과학을 신뢰했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생화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NIMH,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연구하며 정신질환의 화학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정신질환이 사람이 뇌조직 이게 1960년대 이야기에요 1960년대에 NIMH에서 일을 했죠 다니엘 피쇼 박사가 나는 정신질환이 사람이 뇌속에 있는 생화학적 불균형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믿었다 당시에 그렇게 믿었다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만이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의 뇌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기계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 아닌가 난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느 날 나의 이런 생각들은 산산조각났다 내가 25살 때 조현병이라는 라벨이 내게 붙여졌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내가 연구했던 것처럼 정신질환의 원인이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공부했던 바로 그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인간은 생화학 기계 이상의 존재이며 화학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붕괴 경험을 통해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몇 가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커버리 하기 위해 더 깊은 관계와 새로운 개인적인 철학을 발전시켜야만 했다 내 연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좀 더 사람 중심적으로 변해야만 했다 붕괴 경험은 내 삶의 초점을 바꾸었다 이후 나는 조지 워싱턴 메디컬 스쿨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하버드대학에서 정신과 수령 과정을 밟았다 아까 앞에 제가 조금 잘못 이야기했네요 제가 앞에서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버드대학에서는 정신과 수령을 밟았네요 나왔던 대학은 조지 워싱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인 메디컬 스쿨 조지 워싱턴 메디컬 스쿨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학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좀 더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야말로 닥터인 거죠 닥터가 박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박사학위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나도 박사학위는 안 나오죠 의과대학이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인데 이후 나는 조지 워싱턴 메디컬 스쿨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러니까 이게 의학전문대학원 4년제 과정이죠 하버드대학에서 정신과 수령 과정을 밟았다 나는 20년 이상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신보건 소비자 생존자 운동 멘탈 헬스 컨슈머 서바이버 무브먼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운동과 의식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1992년에 NEC 전국영양강화센터 National Empowerment Center가 출범한 것을 도왔으며 이러한 생각들이 전문가 소비자 생존자 일반 대중에게 활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나는 종종 어떻게 정신질환에서 리커버리 하였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나는 이 소책자에서 나의 리커버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할 것이다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을 발전시켜 왔다 그 철학은 가치와 전략과 지역사회 연계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리커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내 주위 사람들 모두가 완전한 인격적 존재이며 그들과 더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인격적 경험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었다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나의 리커버리 과정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 당신과 당신 주위의 사람들에게 노력해야 할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삶이 나의 삶과 다르듯이 당신의 리커버리 요정은 당신만의 모습일 것이다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실행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전에 내게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말했듯이 정신건강에 대한 권위있는 의사가 쓴 가이드북이라도 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행히도 나는 그런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인격성은 너무나 다양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모두에게 맞는 한 사이즈의 옷은 없다 대신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신념과 가치와 규칙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믿는다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당신의 여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당신 역시 정신질환으로부터 리커버리 할 수 있다 서문을 여러 개 썼고요 뒤에 내용은 간략간략하게 제목 중심 소제목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내가 지켜온 가치들 1. 나는 유일하고 고유한 인격체이다 2. 나는 삶에 대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 3. 나는 나의 삶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나는 나 자신의 리커버리를 이끌 수 있다 5. 나는 의미 있는 관계와 이의를 가질 수 있다 6. 나는 내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7. 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연결될 수 있다 8. 나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9. 나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10. 나는 계속 나아갈 용기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나 스스로를 믿는다 12. 나는 부정적인 신념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원칙들이다 하는 거예요 약만 먹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약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러한 가치들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12가지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를 위해 내가 사용한 전략들에서 첫 문장만 읽어볼게요 첫 문장만 리커버리는 총체적 인간을 구성하는 정신 신체 영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는다 뇌와 신체의 화학적 균형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루는 균형의 결과이다 균형은 각 사람의 자기 발견과 스스로를 돌보고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다음의 전략들은 내가 정신질환에서 리커버리 하는 데 유용하기도 했지만 또한 전반적인 건강을 리커버리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실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정신이 몸과 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 모든 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며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한 가지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다음의 전략들은 나와 친구들, 클라이언트들이 발견한 리커버리에 유익한 접근 사례이다 다음의 전략들은 당신에게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략들은 지시사항이 아닌 단지 제한으로 봐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리커버리는 각각의 개인이 그들 자신의 전략을 발견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 있느냐 첫 번째 균형과 조화 이것은 내가 각각의 활동에 접근하는 태도이다 이는 나 자신과 주위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상을 좀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된다 나는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와 더 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활동에 몰두하고자 노력한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어느 하나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어느 하나에만 일방적으로 집착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내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두 번째 호흡 명상 저도 계속 강조하는 거죠 호흡해라 명상해라 명상보다도 더더욱 도움이 된 게 호흡이에요 처음에 바로 명상하려면 명상이 안 돼요 복식호흡 복식호흡해라 그러니까 대니엘 피셔도 이거를 자기가 사용한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네요 호흡 명상 그런데 참 불행히도 우리가 이게 20대 흔히 이 병이 발병에 사는 친구들이 20대 30대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호흡 명상 이런 거에 영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호흡과 병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 읽기 좀 더 다 주옥 같은 이야기네요 균형과 조화 호흡 명상 세 번째 감정 읽기 이거는 읽어볼게요 나는 나의 감정들 특히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슬픔 공포 혹은 분노의 감정을 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내 몸은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 자주 나에게 말해줄 것 같다 이런 신체가 하는 말의 예는 몇 년 전 내 허리가 아주 나빠져 걸을 수 없었을 때 나타났다 나는 진통제를 먹고 뜸과 침을 맞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했다 친구가 빌려준 책에는 허리 통증을 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다 허리 통증 치료하기라는 책을 소개했네요 내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자 허리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타고 도움을 받아 회의장에 들어갔었지만 한 번 신척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자신의 감정 읽기가 필요한데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몸에서 오는 어떤 통증이라든지 몸에서의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나는 내 감정을 읽으려고 하고 있다 그냥 감정 읽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산소 운동하기 유산소 운동하기 이거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좋은 음식 섭취하기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 같으네요 나중에 자세한 건 읽어보고요 여섯 번째 창조적으로 말하기 이건 읽어볼게요 언론에 글을 기구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나 집에서는 유용한 물건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는 일은 모두 나의 창조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면의 목소리에 더욱 가깝게 해준다 창조적으로 말하기라고 해서 안 되고 창조적으로 표현하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신 안의 창조성을 드러내서 표현해라 그 소리네요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에 문화생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나의 창조적인 면에 몰두하는 것은 중요하기에 이러한 활동은 지속해 나갈 필요를 느낍니다 창조적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창조성을 드러내기 그 이야기네요 일곱 번째 문제에 대해 자신과 대화하기 그것도 읽어볼게요 때로는 문제 속에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봐라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반박하는 노력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화건들은 내 안에 부정적인 어둠과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어느 날 나는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났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나 자신을 받아들였으며 넌 괜찮아 라고 자신에게 반복해 말해줬다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심정은 진정되고 땀이 멈췄다 만약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면 리커버리는 최고의 협력자임을 알게 되었다 여덟 번째 신념 키우기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개인적 의미를 지닌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는 소비자 생존자 운동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 가치들이 소중한 규범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신념을 키워나가는 것 지켜나가는 것 되게 중요하다 종교가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아도 되고 저는 이걸 마음의 중심짜리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 표현으로는 마음의 중심짜리 자기 마음의 중심에 뭔가 가치로운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꿈꾸고 꿈을 쫓아가기 나는 주기적으로 나의 꿈을 종이에서 보고 그 꿈들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는 이러한 꿈에서부터 나온다 꿈이 없는 목표는 공허한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공포의 지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한 대령이 나에게 그가 보여준 단지 괴물처럼 나의 뇌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리커버리 하였음을 발견했으며 나는 대령과 그의 거짓 증언을 뒤로 한 채 햇빛이 비추는 바깥으로 나왔다 나는 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 점차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리커버리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죠 꿈꿀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줘라 꿈꾸고 꿈을 쫓아가기 결국 리커버리가 뭐냐 자신이 꿈꾸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게 리커버리다 자신이 꿈꾸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게 리커버리다 꿈을 꿔야 된다 열 번째 일정 및 활동을 관리하기 일정 시간 및 활동을 관리하기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업무 처리 목록을 만들고 나 자신에게 내가 해야 할 일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묻는다 꿈과 믿음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내가 어떤 큰 결정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 자신에게 어떤 방향이 나의 가장 깊은 꿈과 가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NEC, National Empowerment Center, 전국 영향 강화센터를 출범시키는데 함께 하기로 한 나의 결정은 남은 인생 동안 지역사회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행로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나의 신념에 기초해서 새로운 진로를 계획한 것에 좋은 사례가 된다 그 이전에 의사로서의 자격증을 따고 한 20년 동안은 의사로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NEC가 출범할 때 여기에 참여하면서부터 당사자 활동가로 변신한 거죠 대니엘 피셔가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유머 속에서 살기 노만커진스가 유머는 치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 말에 동의한다 나는 인간을 웃는 존재라고 부르고 난다 나는 특히 의사와 관련된 농담을 좋아한다 유머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담들은 의사라는 직업에 겸손한을 갖게 해주고 리커버리 한 환자에게는 힘을 부여한다 유머 속에서 살기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음악 듣기 열세 번째 숙면 취약 이런 것들 제가 강조하는 것들하고도 거의 같죠 자, 보세요 본인이 사용한 전략들 하루하루 생활에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균형과조와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는다 조화로운 삶 균형과조와 두 번째 호흡영상 세 번째 감정읽기 네 번째 유산소 운동 다섯 번째 좋은 음식 섭취하기 여섯 번째 창조적으로 말하기 창조적으로 이건 표현하기라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창조적으로 표현하기 일곱 번째 문제에 대해 자신과 대화하기 여덟 번째 신념 키우기 아홉 번째 꿈꾸고 꿈을 쫓아가기 열 번째 일정 및 활동을 관리하기 열한 번째 유머 속에서 살기 열두 번째 음악 듣기 열세 번째 숙면 취하기 이런 활동들이 도움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그거는 제목만 읽어볼게요 첫째 우정을 쌓고 공동체에 참여하기 두 번째 정서적 수준에서 관계 맺기 세 번째 당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는 친구 부르기 네 번째 의사소통 능력 키우기 다섯 번째 공감과 이해 여섯 번째 몸단장과 자기관리 일곱 번째 종교의식 참여하기 이런 게 필요하다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병이 낫는다는 게 뭐냐 앞에서 나 병이 낫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약으로만 안 된다라고 자기는 판단했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 평생에 걸쳐서 이 이야기예요 대니엘 피셔가 매우 중요한 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일곱 가지로 첫 번째 우정을 쌓고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 지역사회 모임에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정서적 수준에서 관계를 맺어라 세 번째 당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는 친구를 불러라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대화를 청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된다 다섯 번째 공감과 이해가 중요하다 여섯 번째 몸 당장과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써놨네요 그 다음에 조현병으로부터의 리커브리 그래서 격리에서 역량 강화로 제가 그린 것 같은데 이거 읽어볼게요 이 글은 조현병으로부터 어떻게 리커브리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다니엘 피셔 박사와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에 대한 것이다 피셔 박사는 다니엘 피셔 박사는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한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한다 그것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격리실에서 시작해 정신과 의사가 되고 백악관 소속의 뉴 프리덤 커미션 온 멘탈 일리스 정신질환에 대한 신자유위원회의 위원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이죠 위원이 되기까지 30년에 걸친 여정이다 피셔 박사는 이전까지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함을 보여주는 다섯 개의 장기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글에서 그는 NEC, 전국영양강화센터가 수행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열 가지 핵심 리커브리 원리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부터 리커브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NEC, 전국영양강화센터에서 발전시킨 영양강화 인파워먼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쭉 다니엘 피셔 박사의 발병부터 시작해서 쭉 30년간에 걸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됐겠죠 발병이 196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75년, 85년, 95년, 2005년, 2015년, 2025년, 60년 지났네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쓴 글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쭉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저기에도 나오죠 희망의 심장박동이라고 해서 다니엘 피셔 박사가 쓴 책이 국내에 번역된 게 희망의 심장박동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서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다니엘 피셔 박사가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강조하죠 활성기 때 활성기 때 가장 힘든 시기에 전문가와 가족들이 뭐를 해줘야 되느냐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도 보면 그 책이 그 책의 앞에 전반부 절반 정도는 쭉 자기가 겪어온 일들 자기의 경험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절반 정도가 이 조현병으로부터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 둔 건데요 그런 그 책에 나온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건 훨씬 더 짧은 거고 그 책은 훨씬 더 자세한 거고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강제로 2번 당했는데 자 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2번 당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응급실 의사들이 차트를 들고 4개와 질문을 던졌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최근 대통령의 이름을 역순으로 5명만 말해보세요 모든 질문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상관하지 않는 듯 했다 나는 질문에 대답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자 강제 입원 당에서 처음에 결국 그들은 나를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나를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도록 했다 한참 후 가장 낮은 계급의 위생병이 내게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위생병이라고 왜 하느냐 하면 처음 입원했던 병원이 해군병원이었거든요 해군병원 응급실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태도로 내 눈을 바라봤다 나는 거의 반짝이는 눈에 적잖이 놀랐다 나는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매우 정중한 자세로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는 내 속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기입니다 그가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그는 진짜 사람처럼 느껴졌다 리얼 퍼슨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 자기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대던 사람들은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내 말이 들리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라고 내게 부탁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고 그와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몇 주 동안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나는 병원 의료진과 대화해야 할 이유를 그들이 표현 중에서 찾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어떤 친숙한 특성이라도 찾고자 했다 마침내 수화처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 위생병이 찾아냈다 3주가 지나면서 내가 그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다시 말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점차 내필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토라진을 복용하였지만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핵심 요소라고 느껴졌다 약물은 내가 대인관계에서 좀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믿음을 약물만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다시 리커버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밤낮으로 그 위생병은 내게 관심을 보였고 나의 숨겨진 내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해 주었기에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움직였다 그래서 이런 식인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전문가들은 입원했을 때 처음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 자기하고 인간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 없이 자기를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병원의 가장 하급 직원이 있는 이 위생병이 자기한테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자기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언어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화와 몸짓, 손짓, 몸짓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와 소통을 시도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국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이 이야기였고 이때 이 경험이 이때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대니얼 피셔 박사는 세 번의 입원 기간을 통해서 항상 반복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됐다 활성기 때 자기한테 안 그래도 지금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저것 자기한테 물어대기만 하고 그러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가장 세 번 모두 다 가장 낮은 직급의 아무것도 이 정신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제일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마음의 심폐소생술 이 활성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가 필요하다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처럼 서로 간에 이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안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비언어적 메시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는 거거든요 다니엘 피셔 박사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경험담을 여기에 쭉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이 다니엘 피셔 박사의 수기죠 자신의 수기 경험담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정신과 의사가 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에는 김정일 박사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죠 김정일 박사 사이코드라마로 유명한 김정일 박사 김정일 박사는 고대 의대 77학번 저는 고대 심리학과 77학번이고 물론 제가 뭐 저는 지금까지 김정일 박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듣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김정일 박사가 레이디 경향 1996년도 레이디 경향의 6월혼가 몇월혼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인터뷰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의과대학 다닐 때 본과 다닐 때 의과대학 다닐 때 갑자기 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막 이런 게 생기고 해가지고 다락방에 뭐 그런 게 있고 해가지고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당했다가 몇 달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2년 동안을 약물 치료를 받고 2년 동안 휴학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조현병으로 진단 받았었다 그런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읽었어요 그거 참 당시에 읽으면서 참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국내에도 또 김정일 박사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아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하여튼 정신과 의사가 된 분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통해서 듣고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정신과 의사 중에 없는 건 아니에요 조현병 그 다음 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정신과 의사가 된 분은 책도 내신 분이 있죠 국내에서도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정신과 의사가 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임상의들은 내가 완전히 리커버리 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질문은 나를 포함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버리 한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연구 부자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현병에서 리커버리 한다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더라도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NEC 전국 영양학과학센터는 리커버리의 7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각각의 영역에서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한 것이다 첫 번째 1. 의사결정 첫 번째 의사결정 두 번째 친구망, 관계망 세 번째 주요한 사회적 역할 네 번째 약물 복용 다섯 번째 정서적 사회적 기능 여섯 번째 전반적 기능평가 일곱 번째 자아의식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해뒀는데 읽어볼게요 1. 의사결정 감정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고 손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당사자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완전히 타인에 의해 또는 완전히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두 번째 친구 관계망 그러니까 활성기 때 병이 심할 때 이런 단계 두 번째 친구 관계망 친구 관계망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과는 극도로 좁은 범위에서 형성된다 활성기만이 아니라 하여튼 이 조현병을 겪으면서 상태가 안 좋을 땐 이렇다 이야기가 돼요 세 번째 주요한 사회적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근로자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그 같은 데서 어떠냐 주요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네 번째 약물 복용 일상의 기능 수행을 위해 약을 먹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섯 번째 정서적 사회적 지능 사회적 정서적 수준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여섯 번째 전반적 기능 평가 그래서 GAF GAF라고 하는 것 GAF라고 하는 것은 이건 DSM-5의 브로그로 수록되어 있는 거죠 GAF는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의 약자인데 18세 이상인 사람들의 전반적인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측정하는 백점 척도다 그래서 GAF에서만 60점 이상이면 자기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GAF 점수가 몇 점이냐 이렇게 보는데 전반적 기능 평가에서 61점 이하가 거의 훈련받지 않은 사람도 당사자를 보면 병이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7번 자아의식 자아의식이 매우 낮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목적의식 매우 부족하다 타인에 의해 정의된 자아 자기 결정과 자신감 결의학 등 그런데 표 1에 보면 조현병을 가진 사람과 리커브리한 사람을 비교하는 대니얼 피셔 박사가 이 7가지 영역에서 조현병을 지닌 사람과 리커브리한 사람을 대니얼 피셔 박사가 비교한 거예요 의사결정 부분에서 조현병을 지닌 사람은 주요한 의사결정의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의존적이다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한 사람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주요한 사회적 지지에서는 주요한 사회적 지지가 뭐냐 에서는 정신보건 시스템이 주요한 사회적 지지다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고 사회복귀 시설에 다니고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커브리한 사람은 조현병을 지닌 사람은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이 정신보건 시스템이 주요한 사회적 지지다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한 사람은 친구관계망이 주요한 지지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과 정체성 면에서는 조현병을 지닌 사람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또는 조현병 환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정신질환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환자다 정신질환자다 정신장애인이다 또는 소비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한 사람은 어떤 역할과 정체성을 지느냐 자신은 근로자다 직장인이다 또는 부모다 학생이다 또는 다른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미술가다 음악가다 등등 이런 것이 본인의 역할 정체성이다 그 다음 정신과 약물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현병을 지닌 사람은 정신과 약물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한 사람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여러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체성과 약물을 그 다음에 정서적 지능 부분에서는 조현병을 지닌 사람은 강한 정서는 전문가에 의해 치료받아야 하는 증상이고 이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배우지 않는다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한 사람은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통해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일한다 말하는 이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배운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정서적 지능이 좀 떨어지는데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이것을 치료받아야 하는 증상이라고 증상으로 이제 간주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을 따로 배우지 않는다 이 수준에서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못해서 제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너무 짧게 요약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리커브리한 사람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전반적 기능평가에서는 60점 이하 조현병을 지닌 사람은 60점 이하 즉 훈련받지 않은 사람도 당사절 환자를 인식한다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한 사람은 61점 이상 즉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리커브리한 사람을 환자라고 보지 않는다 보통 사람 같은데 라고 느낀다 가프 점수가 더 높다 그 이야기네요 60점 이하의 기준이다 위에서 61점 이하라고 표현됐던 게 조금 오타였나 보네요 60점 이하 가프에서 61점 이상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아의식에서는 자아의식이 조현병이 있는 사람은 조현병을 지닌 사람은 자아의식이 약한 존재 자아의식이 권위자에 의해서 정리된다 자아의식 자아정체감이 미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내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것에 비해서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한 사람은 자아의식이 강하다 자기 정체감이 강하다 동료 관계에서 자신을 정의한다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한다 미래에 대한 인식 목표 의식 이런 게 분명하다 그래서 아무튼 대니엘 피셔 박사는 조현병을 지닌 사람과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한 사람을 이렇게 7가지 차원에서 구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장기간 연구에서 장기 지속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기 연구가 거의 안 나오죠 미국에서 208명의 환자를 208명의 조현병을 지닌 사람 208명을 대상으로 해서 23년간 장기 연구를 해서 다 연구고 오래전에 발표된 1974년에 발표된 논문 79년에 발표된 논문 88년, 79년, 87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 시스템이 좋지 않던 시절 1950년대, 60년대를 즉 거치면서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의 결과인데도 보면 208명을 대상으로 23명을 연구해서 197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리커브리하였거나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는 비율이 68% 허버듬은 1979년에 발표했는데 502명을 대상으로 22년간 연구해서 57%가 리커브리하였거나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시옴피인가요? 시옴피인가요? 시옴피는 53%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46% 그 다음에 1987년에 나온 연구에서 68%의 평균 58%가 리커브리했다고 보여준다 이 밑에 거는 잠깐 읽어볼까요? 리커브리에 관한 국가정신보건 정책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하딩과 동료 등은 메인주와 버몬트주의 비율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두 주에서 1950년과 1960년의 정신보건 정책은 뚜렷하게 차이가 났다 버몬트주는 재활, 지역사회, 통합, 자조를 강조하는 획기적인 접근을 하였던 반면 메인주는 증상 완화와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 리커브리하는 비율은 현격히 달랐다 버몬트주는 모든 영역에서 리커브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두 주의 연구 사례를 죄짚게 비교하였다 그들은 버몬트주의에서 훨씬 더 높은 리커브리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희망과 재활에 대한 강조, 상태의 심각도에 관계없이 각 사람은 지역사회 내에서 온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회정책의 결과라고 결론 지었다 그래서 주의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조현병으로부터 리커브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나면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묻는다 NEC,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묻는다 NEC 정국영향박아센터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심각한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위에서 언급한 리커브리의 기준을 만들었다 이 연구들은 10가지 주요 리커브리의 원리를 보여준다 이거는 많이 소개되는 것 같아요 미국 자료들을 보면 이 10가지 원리 첫 번째, 자기 자신과 타인들을 신뢰하라 구체적인 건 7번씩 두 번째, 자기 결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 세 번째, 당신이 리커브리 할 거라고 믿고 희망을 가져라 네 번째,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풍부한 잠재력을 믿어라 다섯 번째, 깊은 정서적 수준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어라 여섯 번째, 사람들은 언제나 의미를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라 일곱 번째,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아인식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연구에서 한 여성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상사에게 강하게 말했을 때 편집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의 음성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타인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들이 사회적 환경 안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보다 기꺼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타인과 토론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자기 주장을 해라 여덟 번째, 모든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라 다시 돌아가자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 주장을 해라는 소리가 뭐냐 침묵하지 마라 주장해라, 표현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해라 자기 목소리를 해라 잘못하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목소리를 해라, 그거는 엉뚱한 방법이에요 침묵하는 것 그 다음에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 이거는 자기 표현을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는 결과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차분한 음성으로 따박따박따박 말하는 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모든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라 이것도 읽어볼게요 내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동안에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와 함께한 소중한 친구와 놀라운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나는 자신에게 좋은 친구였으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나중에 그녀는 내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신뢰했었고 지금까지 변함이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인정해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고 아홉 번째, 의미 있는 꿈을 따르라 이것도 읽어볼게요 자전히 입원을 경험했던 한 여성은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꿈을 갖고 행동한 것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주거시설 상담가가 되었고 몇 년 동안 입원하지 않았다 앤소니 박사는 자신의 꿈을 여기에 앤소니 박사가 윌리엄 A. 앤소니 미국 정신재활의 큰 리버만 박사와 함께 양대 거두라고 불렸던 분이죠 윌리엄 앤소니 박사는 자신의 꿈을 반영하는 목표 설정이 정신재활의 핵심 가치라고 반영합니다 자신의 꿈을 반영하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자신의 꿈을 반영하는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 라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꿈을 따르라 열 번째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열 가지 원리를 제시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리커버리하는 방법이다 1. 자기 자신과 타인들을 신뢰하라 2. 자기 결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 3. 당신이 리커버리할 거라고 믿고 희망을 가져라 4.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풍부한 잠재력을 믿어라 5. 깊은 정서적 수준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어라 6. 사람들은 언제나 의미를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라 7.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8. 모든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라 9. 의미 있는 꿈을 따르라 10.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 열 가지가 리커버리의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과 리커버리를 위한 역량 강화 모델이다 라고 해서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배제로부터 사회로부터의 참여로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자율성 획득으로 나아가는 이 방법에 대한 모델을 하나 제시했네요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해서 인파우먼트 모델을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선형 발달이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 이 모델을 이제 쭉 소개를 했거든요 정과 조정의 순환 그 다음에 리커버리와 자립생활의 순환 정신질환과 장애라는 낙인 리커버리와 자립생활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못 따르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책자들을 나중에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리커버리 하는가 라고 해서 이거는 짧은 글이가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생물학적 요인들이 여러 취약성에 작용하고 있지만 동물들에게 정신병과 유사한 상태를 초래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포식자와 마주치게 되면 옴짝달상 못하게 된다 먹잇감이 된 동물은 꽥꽥 울다가 공격성을 보이다가 상처입은 척하기도 하는 등 도망가려는 일련의 노력을 보인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모두 실패로 끝나면 그 머리감은 그 먹잇감은 자신이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툭툭 건드리거나 만지면 부동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포식자들은 이미 죽은 것 같은 먹이를 잘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기현상은 셀리그만이 묘사하는 학습된 무기력과 유사하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충격에 노출된 개가 종국에는 다 포기하고 누워버린 후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도 저항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동물 반응은 긴장형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데 이때 이 당사자는 셀리그만이 실험에서의 피험자와 같은 위치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리커버리가 관회나 재활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회, 레미션 레미션이라고 하면 모든 증상이 다 없어졌다 하는 게 레미션이에요 이게 이제 관회 그러니까 증상이 다 없어진 것 그 다음에 재활 재활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볼 때 일과 대인관계죠 그래서 직업을 갖고 또 대인관계를 활발히 잘하고 하는 이것인데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병의 증상이 없어지는 거나 또는 재활하는 거나와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관회나 재활은 그러니까 관회라고 하는 건 흔히 보면 치료의 목표고 치료라든지 재활이라고 하는 건 관회나 재활은 오늘날 소비자들의 주요한 목표가 아니다 관회는 증상의 부재를 의지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환자로 남는다 왜? 늘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환자라고 본다는 것이죠 증상이 하나도 없어도 또 뉴 프리덤 커미션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의 정신질환에 대한 신자유위원회 뉴 프리덤 커미션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증상의 감소가 아니라 완전한 삶의 리커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재활은 리커버리에 유용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삶의 리커버리에 있어 단지 한 부분일 뿐이다 재활은 당사자가 환자로 살아가지만 사회 속에서 기능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전한 리커버리와 삶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NEC와 다른 조직들은 뉴 프리덤 커미션 그러니까 신자유위원회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의 정신질환에 대한 신자유위원회인 뉴 프리덤 커미션을 통해 정신보건 체계가 리커버리 기반 체계로 변화할 것을 제안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표를 향해 NEC 그러니까 전국 영양학화센터는 정신보건 문화가 입원 중심의 사고에서 리커버리 중심의 사고로 변화하도록 돕기 위해 페이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페이스라고 해서 Personal Assistance in Community Existence 번역하자면 지역사회 실존 속에서의 개인적 지원 지역사회 존재 속에서의 개인적 지원이라는 용어네요 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NEC에서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페이스 프로그램이다 그 이야기네요 그래서 맨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니얼 피셔 인터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보십사 그리고 정신보건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시스템은 희망보다는 낙담을 제공한다 이건 대니얼 피셔도 하는 이야기인 거죠 시스템 변화에 의해는 입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입원 중심의 이 시스템 이 사고방식을 우리는 지역사회 중심 그리고 치료 중심의 사고방식을 리커버리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원본 A New Vision of Recovery 라고 하는 책은 대니얼 피셔 박사가 쓴 책이고 2007년도에 나왔다 서초 열린 세상에서 번역을 했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여기에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이거죠 이 책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낸 동료 지원 전문가 교육 교재의 맨 뒤에 부록으로 실어둔 A New Vision of Recovery 라고 하는 대니얼 피셔 박사가 쓴 책 하여튼 한 4, 50페이지쯤 되는 얇은 분량의 소책자인데 이 소책자를 서초 열린 세상에서 번역을 해서 번안을 해서 이제 출판 번안에서 보급하고 있는 걸 제가 이 책의 부록으로 실어둔 그걸 방금 시간에 제가 강의를 방금 시간에 쭉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급성기나 활성기 증상 대처엔 2번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가들의 약물치료 위주로 돌아가는 우리 눈앞에서 늘상 벌어지고 있는 뻔한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언제 가서야 동료 전문가에 대하여 법적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지요 답답한 마음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너무 멀고 요원한 희망사항일 뿐이 아닐까라는 생각만 듭니다 지금 조금씩 시도되고 있습니다 먼 것 같지만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춤교육, 춤수업 춤수업 1기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9월에 시작해서 2024년 8월까지 그래서 1년간 교육을 했네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다시 춤수업 2기 교육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달 다음 달 교육에도 많이들 등록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교육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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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